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입니다. 아니, 핫설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추가 글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급하게 2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 쭉 봤는데요. 돈 많은 남자라서 결혼 생각한 거라며 저를 막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글 남겨요. 일단 결단코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서울에서 저 혼자 자취를 하고 비록 저희 남동생만큼은 못해도 매달 부모님한테 얼마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봐라,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 가난해.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오픈한 상태고 그 이후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나는 홀 비용 부담스럽다. 식대도 전부 못 채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컸고 걱정을 했더니 이때 남친이 내가 더 부담하면 돼. 괜찮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마. 이러길래 일단 홀을 잡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 겸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을 받기 전에 이미 먼저 홀을 잡았다. 이겁니다. 특이하네. 그 자리에서 예물, 예단, 혼수 모두 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저희 부모님께 남친이 알렸어요. 그런 뒤에 이번 달 만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었죠. 식은 여름이지만 제가 성의 표시를 미리 안해서 예비시장 입장에선 기분 나쁠 만하다. 너 참 뻔뻔하다. 또 모아놓은 돈 하나 없냐? 이런 댓글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미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이고 가난하고 내가 또 따로 모아둔 돈도 없다. 이렇게 미리 오픈을 한 상태인데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 그래 괜찮다. 추기금으로 식비용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도 곧 상견례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예물, 예단, 혼수 관련해가지고 당신들의 의향을 다시 한 번 더 여쭤볼 생각이었다고요. 아니, 상견례 전에 예물, 예단, 혼수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만큼 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다 이건가요? 이미 제 사정을 안다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이거를 듣고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상견례 때 조금 더 자세한 당신들의 의향을 여쭤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해드릴 생각이었다고요. 아니, 아직 상견례 전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전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액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서울에 자가가 있는 남친이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가 무리를 해서라도 집값의 10% 예물로 시계, 금팔찌, 명품 가방, 예단비 등등등 이렇게 상견례 전에 미리 해드리겠다라고 전하는 게 맞는 도리였다 이거예요.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뭐, 제가 너무 염치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이렇게 매도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참담하고 슬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남친 집안 부자라서 그걸 보고 결혼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남친 사랑하니까 그런 남친과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슬퍼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 맞는 거겠죠? 요즘 결혼을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한다? 정말 놀랍고요. 그런 만큼 저 같은 형편의 사람은 결혼 같은 거 아예 꿈도 못 꾸겠네요. 안 그래요? 아니 사실 그래요. 애초부터 이러한 조건을 다 걸고 너, 이거 못 맞추면 우리는 결혼 승낙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 역시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다 괜찮다. 없어도 된다. 이래놓고는 홀 예약에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며 전부 기본은 해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이 결혼은요,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속상합니다. 상견례 전에 남친에게 다시 한 번 더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맞춘다. 우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시댁 어른들 뜻에 맞춰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뭔데요? 그거 미리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스니가 쓴 추억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 내가 없다고 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가 딱 깔려있네요. 그래, 사람한테 돈이 없던 겁니까? 이거야 이거야, 남자 집안도 처음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뭐 고마움도 모르고 완전 뻔뻔했으니 태도. 여기에 질려가지고 그런 거야. 이 글만 봐도 딱 느껴지네. 네가 이웃나라 콩주냐? 이 말이 왜 나왔을까 했더만 이제 알겠어.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여하튼 그래요. 남의 집 가장 절대 빼오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남자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파혼 통보해야 돼, 이건. 3번 아니, 님이 쓴 글에서도 본인 형편 내에서 부족하지만 성의를 다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어? 남자 집안은 오죽했을까? 그리고 너 자존심 엄청 센 것 같아요? 상견례 전에 호를 잡은 것도 그래. 남친이 먼저 그러자라고 했어도 네가 말려야지 뭐하는 거야. 4번 처음엔 오야, 오야, 그래, 그래, 그래 이랬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였겠죠. 없는 집구석에 바라는 건 오지게 많고 그렇다고 이건 뭐 고마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싹싹한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괘씸해 보였나 봅니다. 그게 아니면 이웃나라 공주님 드립이 왜 나왔겠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본인 조건이면 결혼을 꿈도 못 꾼다고? 그건 아니죠. 똑같이 없는 집안끼리 만나면요. 마음 상할 일이 없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결혼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다 생략하고. 5번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염치도 없는지 모르겠네. 저기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그걸 지금 누가 모르나요? 다만 드라마처럼 사랑하니까 다 커버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현실 결혼은 다르다 이거예요.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럼 만약에 상황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님이 10억짜리 집을 장만해 가는데 상대는 님 부모님 옷 한 벌로 그냥 통치겠다고 하면 그러면서 나는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찐사랑이야. 이러면 님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 꼭 보면 그래. 없는 사람들이 나는 있으면 더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돈도 아닌 걸로 선심스도 쉽게 말을 하는데 이거요. 진짜 짜증내고 되게 가짜네 보여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두 사람이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결혼 이야기 오가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 이야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자가 하는 만큼 님 내도 당연히 그만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 비용도 안 낸다 그러고 그런데 미리 말을 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남자 쪽 주변에서 이걸 보면 참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님 직업이 이 모든 걸 커버 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아니고 그러니 너 스스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쪽에서. 6번. 소소하게 결혼하고 싶으면 저 남자 말고 소소한 남자는 만나가지고 소소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소. 어? 내 돈 1억 나가는 거 뼈가 아파 미치겠고 상대방 돈 10억 이상 이거는 뭐 소소한 돈입니까? 이러니까 어른들이 그래. 집안을 보고 결혼하라는 말을 하는 거요. 명심하세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쓴 이처럼 생각하고 처신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7번. 미리 말을 했니 어쩐니 헛소리 삑삑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죠. 특히 없이 살수록 더 염치 있고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8번.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이 쓴이가. 님 전세 산다면서요. 전세. 그럼 보증금 빼면 몇천 원 나오지 않아? 그 보증금으로 예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댓글. 이분도 참 순진하네. 세상 뻔한 걸 묻고 있어. 그래서 딱 느낌이 오잖아. 남자네 돈 10억은 괜찮고 자기 돈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면 뭐 대출이든가. 전세 대출. 9번. 추가 글도 다 읽었는데요. 쓴이는 참 그래요. 말로는 뭐 감사하다 이렇게 했지만 감사한 마음 하나도 안 느껴지고 식장을 잡는 문제부터 상대방 원망만 가득하네요. 그리고 상견례 때 다시 여쭤보려고 했다고요? 솔직히 이거 변명 같아요. 님이 쓴 거를 잘 읽어봐요. 예비 시댁에서는 쓴이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상황인데 쓴이는 그런 예비 시댁한테 배려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없잖아. 10번. 저 같은 형편의 사람은 결혼 꿈도 못 꾸겠네요? 아니죠. 님과 비슷한 집. 님과 비슷한 집도 없는 남자랑 만났으면 이 정도로 어렵고 버그올 일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면죄부를 보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